아 별이야 별이 되게 힘드네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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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블레스터 육성준비 3일차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읍 자 어제 코디까지 해결했죠 코디해결했고 아우 12성 야 0.7%는 안터져 저거 터지면은 진짜 말이 안되지 야 0.7% 13성 가다 터지는건 말이 안돼요 얘는 이상한 예씨 대자베네 계속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가끔 이거 실패를 많이 하면은 저 가운데 별에 안 맞추면 성공해 야 그래도 15성 빨리 간편이야 7억만의 15성이면은 나쁘지 않아 자 파괴 확률 2.1% 좋아 3,2,1 가구요 야 이거 느낌 좋은데 오늘 어 느낌 좋아 파괴 확률 조금씩 올라 조금씩 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파괴 확률 2.1%면 높은게 아 낮은거야 웬만하면 웬만하면 파괴 안돼 정말 재수가 없어야 파괴되는거야 제발 야 왜이래 설마 이거 15컷 가나요 15컷? 15컷? 야 이거 왜이래 어 인성 어이씨 잘되네 야 오늘 강화 좀 된다 오오 야이씨 강화 좀 돼 10억컷 10억컷 하나? 야 10억컷 하면 개이득이지 거의 100억이득이야 100억이득 시 진짜로 그럴 리가 없지 10억컷 하면 개이득이에요 야 17성 가보자고 3,2,1 갑니다 아이씨 16성 아이씨 20성 이거 20성만 띄우면은 22성은 어렵지 않아요 20성만 띄우면은 22성은 할만해 또 20성 가리기 힘들지 20성 2 los ....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뭐하자는 거야 disabled?! 야 이거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니까 좀 불안하다 어? 올라갈거면 한방에 올라가야되는데 지금 느낌좋아요 이번엔 무조건 성공입니다 야 이게 빨리 지르니까 더 안되는거같애 긴장하면서 1초에 딱 바로 성공 321 그렇지 1초에 딱 하는게 좋아 그렇지 바로 성공 좋구요 아이씨 자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아이씨 자 16성 갑니다 소리를 끄니까 관종들이 없어지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 마음이 좀 편안해서 느낌이 좋아 20성 갈거같애 아 20성 갈거같애요 황희님 재물쓰면 느려져요 에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하 야, 많이 터졌잖아. 이제 그만 터져야지. 적당히 터져야지. 어, 좋아. 갑시다. 좋아좋아. 그렇지! 아하! 조그만! 자, 18석 갑니다 여러분들. 3, 2, 1 갑니다.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, 좋아! 좋아좋아좋아. 갑니다. 제발! 아이구, 아까워. 제발, 18석 벌어보자. 그 다음, 17석 세이브. 야, 이게 배경을 키니까 더 잘되네. 내가 이, 웬만하면 이런 스킬 안 쓸라 했는데. 자, 16석 가야되잖아. 자, 16채널 가. 이게 100%야. 자, 보여줄게. 자, 16채 왔지. 야, 진짜 이거, 이거, 이거 거의 7트 게임 수준이라서. 웬만하면 안 할라 했는데. 봐봐. 무조건 성공이야. 아이, 봐봐. 첫발은 연습 게임이잖아, 그지? 아, 처음엔 연습 게임이야. 두 번째도 연습 게임이고. 자, 이번이 지금 시작이야. 본 게임. 세 번째도 연습 게임이고. 자, 17채널 가면 돼, 이제. 이제 17채널 가면 돼. 흐흐 아! 별이야 когда 여기 저기있네요 아아!! 진짜!!!!!!! 팡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왜 초대해달라고 한거죠? 매소 불쌍해서 뭐 매소 주실라고? 왜요? 왜요? 나 육성할때 레인보우 매직 아시나요? 알죠? 그거 버프 아니에요? 버프 아 필요하시면 말하라고? 아 저는 매소가 필요한데 매소는 없으시고 얼마 필요하세요? 한 20억 정도? 매소 형님 장난이고요 매소가 필요한거 맞는데 진짜 줄라고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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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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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이야!! 그렇지!! 아멘 터져어 터지라 했다 터져아 터지라 제발 터져 제발 터지라고 이 역설법이 통하는구만 터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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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터지라니까 그래 터져주길 바래 터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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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라아 하아 터지라 터져라 터져아 어 터져라 터져라 스타버스는 안돼 스타버스는 ? 스타버스는 ? 스타버스의 시작